102회기 서기 후보 권순옥 목사입니다. 제가 부서기에서 1년 동안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 때 정말 모섬으로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모섬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몽붕, 몽창한 것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몽개, 몽창한 것이 겨른 것입니다. 똑부, 똑똑한 것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똑부, 똑똑한 것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똑부형으로 모섬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똑부로 이 서기를 섬기려고 하니까 저는 3가지 3R로 섬겨야 되겠다, 결심을 해봅니다. 첫 번째 R은 리포메이션입니다. 개혁입니다. 우리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 정치에도, 목해에도 다 나타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 인비즈블 핸드, 인비즈블 파워에서 정치 세력이 아니고, 정치적 보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비즈블 핸드의 모든 로드샵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통치할 때, 우리 목회를 통치할 때, 우리 총회가 부응하고, 총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를 섬기 위해서 우리 개혁 정신이 무엇입니까? 코르테스탄 D점입니다. 저항 정신을 가지고 저는 총회가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개혁 사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언하고, 동성애라든가 대사회적인 문제에서는 분명한 우리 실학적 사상을 드러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섬기한 일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뷸드입니다. 우리가 동영하고 발전한 데 있어서는 저는 섬기기를 맡게 됐을 때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서 회의와 모든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총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 총회와 교회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컨슈머리즘으로 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펙트입니다. 총회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안에 모든 총회님들과 노회와 총회가 서로 존중하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견해가 다르더라도 존중함이 생기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선호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석위 후보 김종혁 국사입니다. 제의 정견을 잠시 밝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석위 직무를 통해서 총회 행정에 대한 기반을 키고, 이전간의 섬기단 직무를 통해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회 행정을 최신하겠습니다. 1. 스마트폰 행정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정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정착시키겠습니다. 2. 투명 행정 문서 접수 처리 결과를 즉시 문자로 공지, 후속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3. 원칙 행정 총회 헌법, 규칙, 결의에 근거한 총회 섬기단 행정 매뉴얼을 만들어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4. 신속행정 총회 상비부 회의 후 당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상비부원들에게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총회 규칙 제7조, 제3항 2조, 4조에 총회 섬기는 총회로는 서신, 헌의, 청문, 보보,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 후에 전하며 1, 2심을 거친 소송권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헌의부로 이체한다는 서기 본연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것이며 총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 빛이 무한한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여 앞으로 서기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의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승리겠습니다. 3. 예수와 노를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총회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안마다 총회 헌법과 규칙, 결의에 따라 예수와 노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교단과 각 노회 및 교회들 간의 불협화음, 자금, 의혹, 불법 등의 여지를 없애겠습니다. 4. 성김과 화합의 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총회의 성인 안에 직접 봉사하게 되면 주어진 임기 동안 총회장님을 보필하고 총회의 입원들과 전국노회 및 전국교회 그리고 각 회계의 총대들을 진심으로 성김으로써 총회의 화합과 화평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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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아쉬운 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부터 개혁하고 저부터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102회기에 회록서기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102회기 총회의 결의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부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채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록이 변조되지 않도록 회록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결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상비부에서 결의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배후에서 지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총회가 서로 화학하고 상생하는 데 미려가 나마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총회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우리 총회가 장자교단으로서 어떤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제가 미려가 나마 성실하게 회록서기로 권리도 행사하면서 책임도 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신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 해기 기회가 주어지며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회록서기 후보로 이후보한 진영근 홍국사입니다. 원래 제 정견은 책자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시간 동안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멀리까지 오신 저희 회장원님들이나 노회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